한국국토정보공사 전암 속도의 속수무책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을 어디서 개발은 더디기만 한군요 그 가운데 미국의 권위는 집안 콘서트 갔다가 컴백하는 길이였잖아 이제 처음 데뷔하고 여러 콘서트라 연습도 많이 하고 관객 반응도 좋았는데 아우 속상해 미치겠어 진짜 근데 왜 둘만 왔어요? 남부지 멤버들은요? 콘서트 끝나고 삼겹살 파티를 했거든? 근데 얘는 다이어트 중이고 나는 채식주의잖아 재인 언니 수련아 미우 언니 스칼렛 권희 언니 울지마 울지마 응? 그치 그치 울지마 아저씨는요? 얘 생일이라 다같이 모처럼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집에서 도망 나왔지 뭐 그녀는 원래 괴물 돈과 재물 밖에 모르는 송몰 얼굴은 원래 흉물 아 우리 엄마 잘 있으려나 머리 시킨다고 나와서 연락도 못했는데 음악 한다고 손만 썩여서 엄마야 할머니 근데 넌 혼자 왔어? 아 저는 그 콘서트 구경 갔다가 여기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꼬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될 거야 알았지? 이 씨XX 뭐라는 거야 지금 어머 얘 기집애가 말버릇이 그게 뭐니? 옆에 엄마도 있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여자야? 제 남친이에요 네? 아 뭐야 키키떼기는 뭘 키키떼? 입 안 닥쳐? 어? 근데 우리 살 수 있을까요? 안 먹을래요 질려서 못 먹겠어 나가면 솔로 활동이라도 해야지 아 누가 솔로 하고 싶대요 먹는 거 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음악인도 인권이란 게 있는데 음악은 무슨 입만 있으면 음악인이고 다 가수냐? 치! 그러는 당신은 가수 음악 차트 배기 안 해도 못 들고 다수 예 사람들 중 한 명도 봐주지 않는 피련의 가수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팔을 닦고 잠에나 자슈 그럼 넌 음반이라도 냈냐? 에이 씨! 그러니까 내가 기획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게 나 아빠 때문이야 알았어 미안해 아빠가 밖에 나가면 꼭 기획사 들여보내줄게 자기 목욕한지 얼마나 됐지? 아 하지마 아 귀찮아 진짜 미칠 거 같애? 아 누구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? 영화에서 라디오도 만들고 무전기도 만들고 그러던데 없어?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저기요 우리 여기 온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네? 그쵸? 그러니까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돼! 아까부터 밖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야 너가 뭐야? 뭐 온 거야? 시발 어째 뭐 그렇게 금방 떨어졌다 했다 내가 네가 담아먹었지? 어째? 아니에요 이거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왜 입을 오물거려? 어? 일로와 다시 와봐 다시 와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반려라 왜 이래 왜 이래 새끼야 그만 좀 해야죠 어? 잠깐만요 그게 그게 뭐예요? 뭐? 아 이거 좀비한테 부리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어제 긁혔어 포장들 왜 그래? 한번 보여줘 봐요 야 네가 알잖아 나 어제 네가 물었잖아 네가 말해 내가 언제 생사람 잡아 아저씨 아침에 어디 갔었어요 안 보이던데 니 옆에서 잤잖아 몰라 니 옆에 내가 머리 대고 잤잖아 이 여자 이거 자고 알잖아 알잖아 그럼 보여줘요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확인? 아 잘 안돼 좀비한테 물 있으니까 좀비가 제일 알겠지? 좀비한테 가보자 어? 나? 좀비한테 나 좀비 됐네 그러면 어? 진짜 나는 어? 어? 으아이 씨 진짜 가자 확인해라 딱 아이씨 진짜 이거 뭐하는 거야 미쳤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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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끄러워 어이 으아이 으아이 야이 나 던졌냐 지금? 어? 그래 던졌다 아이씨 좀비 내가 확인시켜줄게 아 나 진짜 아이씨 암비클 암비클 어? 암비클 암비클의 잡화 암비클师 1, 2, 3, 4 까봤어! 멍때봤어! 아, 이 새끼. 까짓 지랄이네. 진짜 멋있다.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? 짱을 수입했다. 요렇게는 비슷한치zzo. 허헷헷헷 app일신ỹB 한글자막 by 한효정